1시간 후 대박 약간 이정도 아니었는데 장아 이거 너무 커 대박 와 진짜 온 세상이 눈이다 겨울왕국이 따로 없음 신발이 너무 커서 걷는게 힘들다 와 보여주려고 엄마랑 친구들이랑 대박 겨울왕국이야 와 아까 이모부랑 걸을때는 이를정도 아니었는데 와 진짜 겨울왕국 대박 나무 이쁘다 하 나무 이쁘다 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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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티풀이네 와 대박 이런걸 놓치면 안되지 아아 하 유리 진짜 이여센티니 하 아 하 으 으 으 아 야, 그 앗! 그 앗! 하하! 보이나? 여기 몇인치야? 히오! 대박! 손가락! 와우! 이 정도 손가락이 들어갔으니까 한 6cm? 8? 8cm? 정도 온 것 같은 와 진짜 와 와 밖에 소리가 안 나온 앞이 진짜 하나도 안 보여서 봐봐 눈이 이만큼 오는 거 하나도 안 보여 대박 카메라가 뭐가 더러운가? 닦아보고 닦고 앞에도 뭐가 꼈었네 근데도 안 보여 진짜 겨울왕국 디즈니 만화 속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? 아 근데 너무 안 보이니까 진짜 한바퀴 못돌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걱정할 거니까 돌아가야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지금 거의 한 4분? 밖에 안 걸은 것 같은데 근데 벌써 모자에도 엄청 쌓인 것 같은 느낌이 진짜 겨울왕국 진짜 겨울왕국 느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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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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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되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니 와가지고 가냐 오고 있지 이건 비처럼 내리는 거야 눈이 한 번 더 닦고 여긴 얼게 생겼다 여기는 얼게 생겼다 저 나무회에 불 달면 진짜 이쁠텐데 진짜 어메이징하네 어메이징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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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드덕스럴 때 장난 아닌데? 이래서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구나 온라인 어딘가게 침에 젠리도 살 것 같은데? 오늘의 주인공은 안에서 빠지지 않으면 감사합니다.